시윤씨 나와주세요 네 메인불드 타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왼쪽으로 가장 자신있는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메인불드의 리더죠 이번엔 카리스마 대신에 청량감 넘치는 소념이 넘치는 앨범으로 돌아온 리더 시윤씨 정면 그리고 하트 표지로 귀엽게 표지를 지어주셨고요 이번엔 오른쪽도 한번 봐주실까요 가장 자신있는 포즈 시윤씨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윤씨 만나봤고요 감사드립니다 이번엔 준영씨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부터 개인 포토타임 준영씨의 포토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가장 자신있는 포즈 부탁드릴게요 하트 역시 지어주셨고요 이번 앨범과 컨셉이 잘 맞아떨어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정면 바라봐주시고요 역시나 자신있는 포즈 손현미있는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른쪽도 한번 봐주실까요 준영씨 네 부위하셨는데요 꽃받침 포즈 아 상큼하죠 네 준영씨였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어지는 무대 정우씨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왼쪽부터 다시 개인 포토타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있는 포즈 또 페어리즈에게 보내는 포즈도 부탁드릴게요 아 역시 하트를 해주셨고요 부위 멀리를 쳐다보는 꽃받침 정면도 봐주실까요 네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많은 기자분들이 찾아와주셨기 때문에 깜찍한 부위를 정씨가 마지막으로 요즘 세대들이 하는 부위죠 손 한번 흔들어달래요 손 한번 아 네 감사합니다 정씨까지 만나봤고요 다음 멤버 호준씨 나와주세요 네 페이블의 분위기 베이커라고 합니다 왼쪽부터 포토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있고 귀여운 포즈 깜찍한 포즈 좋습니다 이번 앨범의 컨셉과 맞는 자신있는 포즈 부탁드릴게요 오케이 네 정면도 부탁드릴게요 페오리즈에게 보내는 포즈 없을까요 하트 역시 사랑을 보내주는군요 마지막으로 오른쪽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호준씨까지 만나봤고요 감사합니다 개인 포토타임의 마지막 순서 막내입니다 재현씨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위로 나와주세요 네 재현씨 오십니다 네 왼쪽부터 포토타임 진행하겠습니다 자 재현씨 혹시 깜찍한 포즈 소년미 넘치는 포즈 부탁드릴게요 네 정면도 바라봐주시고요 우리 팬들에게 보내는 마음 어떻게 될까요 하트 역시 심장에서 우러나오는 하트입니다 네 오른쪽도 한 번만 봐주실까요 네 오른쪽을 향해서 손을 흔들어주고 있네요 재현씨까지 개인 포토타임 가져갔습니다 네 이제는 단체 포토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현씨는 무대 위에서 계셔주면 되고 모든 멤버들을 무대 위로 다시 한 번 모시겠습니다 이제 단체 포토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대열이 정리되었으면 왼쪽부터 시작해볼까요 왼쪽부터 자신있는 포즈 네 통일감 있죠 자 우리 팬들에게 보내는 마음으로 네 손 좀 흔들어주시겠어요 손 흔들어주시겠어요 네 정면도 한 번 바라볼게요 정면으로 손을 한 번 흔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트도 한 번 해볼까요 아까 하트 하니까 너무 소년미도 넘치고 같이 하트 네 하트가 좀 엇갈리네요 깨물하트도 있고요 네 하트 보냈고요 이제 오른쪽도 한 번 쳐다보면서 단체 포토타임 계속해서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계속해서 하트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지금까지 개인 포토타임에 이어서 단체 포토타임까지 진행을 해봤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멤버들은 잠시 후에 모셔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뒤에서 얘기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깜찍하고 청량감 있고 수년미 있고 멋있었던 우리 멤버들의 포토타임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